안녕하세요 미인부부입니다 오늘은 저희는 여기 습지생태공원에 왔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라서 실내 가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맨날 집에만 있으면 동이가 너무 심심해해서 저희가 오늘은 처음 여기 습지생태공원에 왔습니다 네이버 지도로 어디 갈 때 찾기 네이버 지도를 매뉴얼로 검색을 했었어요 요즘 와이프 완전 고수에요 고수 네이버 지도로 어디 갈 때 찾기 이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가볼까? 아니야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가던데 왼쪽으로 가보자 아 근데 그 저기 사진을 크게 해 놔 가지고 안 보이나 보구나 그리고 다리는 좋아서 올 때 개구리 어 동이 좋아하는 개구리 개구리 어떻게 해요? 개구리 어떻게 해요? 개구리 못해 아니야 갑자기 태풍 오고 나서 날씨가 진짜 가을 날씨가 됐어 그래서 지금 동이 추울까봐 걱정이다 그러게 올해 더울까봐 걱정했었는데 일단 추우면 동이 따뜻하게 해 주는 방법이 있어 이모차에서 내려놔 맞습니다 따로나 또 여보도 동이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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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동이 내려달래서 내려달래 줬더니 열심히 차를 굴리고 있습니다 난 또 걷고 싶어서 내려달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차를 굴리기 위해서 불 나면 소방차 있고 누가 아프면 구급차가 있다 동이 이거 버리는 거야 이거? 이거 필요 없어? 동이야 자동차 잡아야지 동이 안 놀 거면 엄마 주세요 동이 엄마 줘야지 가자 엄마가 나중에 동이 놀 거면 줄 거야 동이가 요즘 좋아하는 건 뛰기 아니네 알았어 알았어 동이 여기 있어 주세요 해야지 주세요 아빠 동이 아빠 동이 아빠 동이 아빠 동이 아빠 동이 아빠 아빠 동이 아빠 말했잖아 갑자기 모르는 척해 동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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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아빠 주세요 아빠 알았어 알았어 응 응 보나 나중에 나중에 타서 아빠 쇳거야 알았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동이 잡아야지 동이 잡아야지 으아아아아아아아악 동이 강아지 동이 강아지 어 어 여기. 소방차 달래. 소방차. 아픈 사람 있나봐. 아냐? 이거 좀 이거 달라고 그러고. 자. 뭐 줄까? 뭐 줄까? 여기 뭐 있나? 간식 줄까? 동이 간식 리액션. 자 동이 잡아야겠다.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한번 안아주고. 동이 무서운 것 같은데? 동이 무서워? 스트레스나? 표정이 완전 무서워. 알았어. 엄마가 안아줄게. 아빠가 무섭게 놀아줘. 아닌데. 재밌게 놀아줬는데. 여기도 사람이 없다. 지금 어리동 졸했어. 아빠. 아빠 뽀뽀. 형이 아빠 뽀뽀. 이거 있어서 안 돼? 아빠 뽀뽀. 엄마 뽀뽀. 엄마는? 오데지. 소방차랑 언제 헤어져요. 그래서 소방차를 제일 좋아한다. 그래. 고급차는 이제 버렸어. 엄마 달려줄까? 어? 어? 아싸. 신난다. 아 역시. 더럽게 해야지 재밌지. 이제 어떡해? 이제 소방차. 발로도 밟아야 되네. 그러네. 그래서 아빠가 하얀 옷을 안 입었지롱. 이제 소방차. 드라이브 할 수 있나 없나? 오우. 오우. 동이 안녕. 아빠 엄마 간다 안녕. 아싸. 아이고. 아빠가 물티슈 챙겨오기 잘했어. 좋았어. 자 동이 아빠 손 보여줘봐. 괜찮아. 괜찮아. 끝까지 놀고 끝하면 손 씻어. 응. 먹지만 마. 알았지? 아냐. 동이 깨끗해. 무기 더 무기 더 무기 더. 닦아? 닦아? 닦아줘? 동이 나와야지. 나와. 나와야지. 엄마 닦아줘지. 그치? 동이도 은근 이렇게 들어온 거 싫어해. 자기 몸에 뭐 묻는 거 싫어해. 동이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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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총이 닦고 그 다음에. 물로 닦아야지. 화장실 가서 닦아야 돼. 어. 깨끗해 졌다. 그치? 맘에 안들어 이제? 깨끗해진 게? 여보. 손에 아직 묻어 있대. 응. 이제 괜찮아. 응. 깨끗해진 게 마음에 안 든다 동희야 근데 지금 얼굴로 넘어지는 거 아니겠지? 그치? 소방차 엄청 더러워졌어 가자 가자 동희야 엄마한테 가야지 뭘 닦아야 돼? 저 바퀴 더럽대 아니야 아니야 이건 물로 씻어야 돼 동희가 요즘에 자기가 원하는 게 확실해졌어 아니야 요즘 아니야 시작부터 그랬었어 동희한테 줘 동희가 해봐 자 동희가 닦아 이제 왜 닦았어? 맘에 들어? 이제? 아닌 것 같아 아 이제 동희 화낸다 자 동희가 닦아 됐어? 맘에 들어? 자 동희가 닦아 괜찮아 동희가 닦아도 진흙 묻었어 동희가 무릎에도 진흙 묻었어 이제 싫어? 이제 화났어 나 봐 아우 진짜 남자잖아 남았어? 남았어? 남았어 아직 남았대 아이고 열벽 중이야 시작 왔지? 이제 그러니까 진흙에 가서 놀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순간 들어갔네 토마토를 고르고 있는 와이프 여기 습지공원 바로 앞에 여기 무슨 농장 같은 게 있어요 토마토가 되게 유명한 거에요 그래서 지금 토마토를 와이프가 고르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토마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토마토가 토마토를 탔자마자 하는 향인데 근데 지금 황곡청 완전 느껴어 아주머니 그냥 주셨어 아기 먹을 거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가져가라고 봐봐 얼마큼 있어? 그 정도? 근데 다 조금씩 조금씩 못난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쁘지 않고 근데 이쁘지 않아도 뭔가 농약이 없다는 뜻이잖아 자 오늘 성공했다 아니야 한국 너무 좋아 너무 착해 너무 할머니 너무 착하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와서 한 박스 사야돼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갑시다 우리도 건강하자 토마토로 응 잘해 잘해 끝 정확히 rumor 갑시다 감사합니다.